언제까지 잡고 있을 거예요? 내가 잡고 있는 거 아닌데? 어... 그럼 내가 놓으면 끝나는 거구나? 하나, 둘 저녁 먹고 갈래요? 완전 핸드메이드 반죽을 하려면 일단 밀가루를 보자 다 긁어두셔? 오! 숙성은 얼마나 시켜야 됩니까? 한 30분? 40분? 30분 동안 뭐해요? 뭐하고 싶은데요? 목이 많이 빨개요 이광 관장님 거 이만하면 되겠어요? 하다 수집이 먹어야 되는데 이따 먹자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설레는 이 기분